카메라에 눈에 담는 것만큼 안 나오는 게 무슨 말이지 알이니? 어떻게 해야 이게 예술적으로 담길까? 와 진짜 너무 좋다 영상에서 냄새도 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브이로그 브이로그 설거지하면서 볼 수 있고 멍을 때릴 수 있는 브이로그 괜찮죠? 괜찮죠 지금? 영국 와서 이렇게 6시가 다 돼서야 찍습니다 형도 괜찮잖아요 솔직히 괜찮았죠? 저기입니다 저기 영국 집이에요 영국 집 아니 어떻게 집을 이렇게 귀염뽀짝하고 아름답고 엘레건스하게 이것은 뭐야? 아파트인데요? 아파트라고? 이거 진짜 신기하다 가게에서 가계부를 많이 쓴다 하던데 음~~ 통역이야 생일 빛네 예? 생일 빛 예? 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?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? 미국 좀 비슷하게 예상을 했어? 예상을 했는데 완전 완전 달아 완전 달아 잘 이쁘게 생겼네 어디가요? 저 말하는 건데요? 음~~ 근데 한적하다 동네가 응 뛰어노는 애들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하지 않아요? 비우잖아요 죄송해요 형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죄송해요 형 T예요? 형 T예요? 왜 그러세요 형 저한테? 미안해 여유로워요 그러니까요 지붕에 창문이 있는 건 진짜 실제로 처음 본다 그 뭐야 10대 친구들이 막 스프링클러? 스프링클? 아 이거? 네 막 이렇게 흔들면 막 이렇게 그것도 며칠만 하고 지갑치게 많아집니다 아 형 T냐고요? 그러니까 야 여긴 자전거가 많네요 형 근데 영국의 따랑인가? 근데 번호판은 신기하다 숫자랑 짬뽕도 있어 짬뽕 먹고 싶다 추워요 굉장히 좋았어요 응 진짜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짬뽕 먹고 싶죠 형도? 좋았어요 오 여기 이제 뭔가 도심에 들어온 느낌인데요? 여기 진짜 좋다 아 근데 카메라에 눈에 닿는 것만큼 안 나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우와 어 여기 이제 좋은 극음 깔면 이것도 이제 쓸 수 있는 영상이 된다니깐 아 컷 편집점 짠 이렇게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 호텔도 너무너무 좋은 호텔로 돼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심지어 각방이에요 하하하 난 너무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인 룸 타입 오! 메뉴판이 또 있네요 밥을 또 시켜서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뿅! 지금은 음식을 시키고 난 후인데요 승헌민당아 제 방을 찾아와서 음식 서비스를 뭘 시켜냐면요 테퍼로니 피자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순살 닭다리살 클럽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체계 솔드스 캐러멜 초코 딸기 있다고 해서 다 시켰어요 그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여러분 밥ل을! 이랬는데 Zero cok 레모네이드 이것도 둘 다 주세요 아이콘 아이콘 나도 지웅이 형이랑 밥 먹으면서 이나와나. 오케이. 이나 씻고 가게. 뿅! 아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. 응. 자다 일어났고요. 완전히 쌩얼이기 때문에. 각각에서 봐주지 말아주세요. 2일차인데.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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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식을 먹고 왔는데요. 조식이 맛이 좋더라고요. 스크램블 에그도 완전히. 잉글리시 블랙퍼스트처럼 먹고 왔는데. 아 맞다. 이 베개를.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전 이거 없이는 생활 못 삽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면. 경추베게. 여기 사이에 딱 목을 넣고 자면은. 완전 기분이 좋고요. 보이지 플래닛. 그리고. 재배원. 여행 갈 때 항상 들고 다녀요. 그리고. 성안빈다랑 잤는데. 이제 커튼을 열고 잤단 말이에요. 저렇게. 저렇게. 이렇게. 열고 잤는데. 저기 보시면은. 와. 이게 정말. 정말 좋거든요. 이게 진짜 완전. 물결도 단잔하고. 분위기 자체가. 너무 여유로운 것 같아요. 완전 김주빈과 정반대죠. 저는.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. 하우 형의 브이로그를 확인하시면. 아침을. 먹으러 가고. 먹는 모습을.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. 방치를 안 들고 나가서. 카메라를 못 들고 나갔어요. 음. 봐주세요. 추워. 아. 근데 너무 좋다. 딱 좋다 지금. 백캠이요? 다라씨? 웨어 이스. 오 눈 이쁘시네요 오늘. 오늘. 약간 유럽 느낌. 그 노란색은 여기도 있죠. 혹시 이게 앞으로 가야 되나요? 스키베님. 아니 상관없어요. 그럼 이걸 앞으로 쓸게요. 왜 이렇게 잘생겼죠 당신은. 공자중이에요. 공자중이라고 합니다. 공사중. 오오오오오. 한 번 더 ha ha ha. 하나씩 세 erst 하나. 하나씩 세 ya ha ne. 근데 지금. 물건 나와야 돼요. 핾하 unlimitediden. 무슨 elekt Pattons 나와야 돼요.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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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마리단입니다.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1 kill 다람쥐 다람쥐. 야 다람쥐. 야 다람쥐가. Heathawaz coma. 보이세요? 안 도망가요 악... 안 도망가요 여요요요 여요요요 내가 내려와 주게 내려와 주겠네 여요요요 요요ت 우리도 너무 잘 탄다 여기는 이루지는 공원입니다 공원이라고 합니다 와 저 다 벤츠도 좀 지웅이 지금 앞에 가서 찍어주시면 뭐래 싶어요 클래식이 필요하겠는데 이 형은? 클래식? 네 아 장하오랑 김테레씨 왜 이렇게 늦어요? 갑자기 다이브합니다 아 너무 다르.. 오! 은빠빠다 띠 띠 미안해 은빠빠다 은빠빠도 봤어 은빠빠 우이히 우이히 글로벌빠빠 날씨도 딱 가을이고 와 진짜 너무 좋다 영상에서 냄새도 맡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하는 걸까요? 저희 맏형입니다 어디 내라도 부끄럽지 않은 맏형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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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 은빠빠다 대형 은빠빠다 대형 은빠빠다 좀 찍어줄까? 기빈이 나? 둘 셋 이런 데서 형 뮤비를 찍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물로 한번 해줘 여기서 그러면 아저씨 나 머리 뭐야? 저희 장하오씨와 김태르씨가 출연했는데요 한번 접근해볼까요 형? 네 장하오다 저 타렬성 오늘의 저의 선곡은 아 좋다 장하오씨 내가 저에게 가야겠다 뭐 21 뛰어우 무빙캠 무빙캠 왔다 갔다 캠 왔다 갔다 캠 아우 너무 좋다 오? 와 진짜 여기는 어떻게든 그림이여 형 오수 오수 있어 오? 오오 야 어떻게 해야 이게 예술적으로 담길까? 장하오 저기 앉아봐요! 와 물이! 오 마이 갓 물고기 살려나 여기? 안 살려나? 좋다 아 근접샷 오 그래 어디가? 어 그래 잘가 다시 돌아온 김규빈의 감성 시간입니다 아 저거 그래요? 거기까지 보러 가진 게 아니라 오! 아 이 형 갑자기 화물에 찍어있어 나 진짜 명상 중이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진짜 가만히 얼굴이 다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말이신 거죠 지금?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라고요? 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기이 갑자기 많이 왔어 와요 뭐라고요? 우산 파는데 뭐여 이거? 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왜? 그냥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장하오 모자가 귀엽죠? 오 감성이 있어 오 감성이 있어 여기 와봐 감성이 있어 감성이 감성이 있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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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 그래서? 아스티이요 아스티이요 우리 그 백조 우리 배 탔어? 우리 배 백조 배요? 진짜? 런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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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편한 건데 쓰러져야 돼 홈티비 이렇게 회의 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몇 시간 후에도 풀란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이런 거 보인이므로 영국 야경을 보여 드릴 생각입니다 짠 완전 이뻐요 대방의 야경이 진리고 완전 이뻐요 매칭만 있다가 하는 게 좀 아쉽지만 짐을 싸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러 풀란드로 떠납니다 그럼 뿅 짐을 수 있는 게 좀 더 높은 것입니다